이걸 마시니 혀인! 이건 혀인! 이거 100%! 저저번주에 또 이상형을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 년 중에 예? 엄맘이 넘치시는 분 그 년을 혀인처럼 언급이 됐었고 아 뭐 형이 완전 네 그렇냐 혀인 좋지 자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약간 태닝한 피부에 허벅지 두꺼운 스타일 혀인 아니야 혀인 혀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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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기서 고렀대요 아 지효하고 소민이 너무 매력적인 친구들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제서 동사랗 하나만 꼬실 수 있어 조심히 아 자존심 상해 아 지금 뭐야? 이거 뭐 하나로 꼬실 수 있다는 거야? 손가락 손가락 하나로 얘 넘어갔어 지효야 이게 어이가 없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오케이! 오케이 성주 형! 오케이 성주 형! 아 이건 무조건 아니야 외모 순위 3위 안에 든다 아 이건 무조건 아니야 하나 하나 약간 1위랑 2위랑 좀 애매한데 1위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1위 송지웅 외모 순위만 하면 나 솔직히 2위 2위 형 지금 되게 취권의 사법인 것 같아 아 맞다 취권의 사법인? 맞아 맞아 취권의 사법인? 1위를 가리고 있어 취권의 그사람 같다니깐 나도 2위여 나도 2위여 와 이걸 뭐 완전 열받네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이형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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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8위 미쳤어? 다시 한 번 얘기하지 마 내가 2위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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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나보다 못생겼어 아 아 저요? 넌 뭐 1등 해 아 넌 1등 해 1등 해 저는 소민이는 2등 그래 3등 야 안 되는구나 죽어도 안 되네 네가 알구나 아니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솔직하네 인정 꼴등 꼴등 유랑 양이랑 박삭이야 유랑 양이랑 박삭이야 유랑 양이랑 박삭이야 와 나 진짜 야 아니 너 일로 와봐 야 여기 봐라 광수 봐라 그래 1위 송지호 맞고 나랑 전소민 2위 공동 2위 맞고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야 빨리 유혹이 넘어가는 스타일이야 야 지효하고 소민이 너무 매력적이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야 유재석 손가락 하나 갖고 쓸 수 있어 손가락 하나 아우 진짜 하나로 하나로 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마 조심해 조심해 내가 볼게 지효야 잠깐만 잠깐만 지효야 지효야 너 잠깐만 아 그러면 그걸 물어봐 알았어 지금 뭐야 그렇게 안 되지 아니 지금 뭐야 탈락 아니예요 탈락 야 야 질문이 야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되게 넓어 스펙트럼이 자 집에 냉장고에 뭐 있어? 배고파 소원이 뭐야? 졸려 지금 하고 싶은 건? 지금 하고 싶은 건? 자고 싶어 어? 아니 자고 싶은 거야 자고 싶은 거야 두 명이 실패 오케이 둘 다 실패야? 자 다시 갑니다 예 우리야 롤모델이 누구야? 롤모델이 누구야? 롤모델이 누구야? 잠깐만 군방 맞아 2007년에 나태계에서 롤모델이